안녕하세요. 매그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2024년에 시행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선택과목 미적분 4점짜리 전문항 해설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점짜리 전문항 28, 29, 30 전부 다 풀기는 할 건데 우리 미적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여기는 수혜를 극한이라는 부분이요.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조금은 너무 이 정도 계산까지 물어보려나 라는 부분들이 항상 3월에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각 문항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실제로 미적분 선택과목은 뒤쪽에 있는 급수,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에서 훨씬 더 중요한 4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는 이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아 이 정도로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는 걸로 충분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28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ENX가 다음 곡선과 만나는 두 점 AN, B니라 하세요.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피를 PN이라 할 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앞에는 공통문화 삼각함수에 활용하면서 또다시 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여기에 딱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놈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SN을 N으로 나눈 놈의 극한값 한번 계산해봐 라고 준 거죠. 그럼 일단 얘라 SN이라는 그 넓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N으로 나눈 놈의 극한값 계산을 할 거야. 그러려면 일단 SN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이직선과 여기는 이곡선, 얘들아 엑세건의 2차함수야. 그래서 두 놈이 만나는 교점, A, B, N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그 놈 먼저 구하러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놈과 이놈의 교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림, Y는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이 정도의 2차함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Y는 E, N, X.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편의상 왼쪽 이 점을 A, N이라고 잡고 오른쪽 이 점을 B, N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는 A, B, N 관찰하기 위해서 이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E, N짜리인 거 알고 있고 만나는 교점의 액시화필을 구하려면 두 식 열림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열림바로 간다. 두 놈은 서로 같아요.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바로 인수분해하시면 N 더하기 1과 N 마이너스 1. 이 놈이 0이다 라고 찾아도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0되기하는 X값이 갈금하기 N 더하기 1과 N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X값이 하나는 N 마이너스 1, 하나는 N 더하기 1이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놈이 이 교점의 X값표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는 AN이라는 점의 X값표, 왼쪽 점이라고 세인 편의상 잡아보면 N 마이너스 1,로 출발하고요. 여기는 N 더하기 1,로 출발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게다가 두 번째, 우리 얘들아 어차피 조금 있다가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AN, BN, PN.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 조금 있다가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저기를 어떻게 구할래? 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교점이 또한 우리 항상 이 생각이잖아.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 알아요? 2N짜리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라고? 2N짜리. 그럼 항상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진다.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다. 실제로 얘들아, X좌표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X자리에 대입함으로써 Y좌표를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봉식을 계산해도 안 될 거는 없지만 두 번째, 우리 어차피 기울기가 2N짜리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정도의 직각 삼각형을 스스로 만들었을 때 얘들아, 여기는 밑변과 여기 있는 높이 이들 사이에 무슨 관계에 있어? 생각하면 1대 2N 관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1먹을 때 얘가 2N 먹으면 얘는 얼마 먹어요? 루트? 4인제곱 더하길. 피타고라스야. 얘가 1먹을 때 얘가 2N 먹으니까 여긴 루트? 4인제곱 더하길. 그럼 얘들아, 얘와 얘의 비율관계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4인제곱 더하길. 그러면 우리가 바로 누구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 거냐면 AM, BN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AM, BN 길이는요. 여기는 이 길이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루트 4인제곱 더하길 곱하시면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루트 4인제곱 더하길을 바로 곱할 겁니다. 다만, 여기가 1먹을 때 여기가 루트 4인제곱 더하길이야. 근데 이 길이 진짜 얼마야? 얘에서 얘 빼면 2되는 거 아니야? 아, 땡큐네. 이 길이 2야. 그럼 1일 때 얘니까. 2일 때는 여기 두 배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M, BN 길이까지 어렵지 않게 잘 구해냈어요. 동그라미 1번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AM, BN에 대해서 얘들아, 원유의 점이 있고 그 원유의 점 P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원의 중심 몇 콤마면? 2,0. 반지름 얼마? 1자리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인 원이 있나 보지? 그럼 두 번째 생각, 이 정도 느낌이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M, BN이 뭐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은 지금 이름이 일단 뭐야? Y는 ENX야. 그 Y는 ENX 위의 점 AM, BN을 잡은 것뿐. 그래서 여기는 Y는 ENX라는 점 편의사항 바로 쓰자. 그러니까 Y 넘겨주면 ENXY ENX-Y 이넘은 0이다.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라고? 2,0. 반지름은 1자리. 바로 가자. 그래, 여기 2,0이요. 그럼 반지름은 1자리인데 얘들아, 여기에 P라는 놈을 잡을 거야. 그럼 P라는 놈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넓이, 삼각형 넓이가 그때그때 달라질 건데 그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단다. 그래서 방금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한 거냐면 첫 번째, 나는 얘를 밑변처럼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밑변이야. 그럼 얘들아, 밑변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는 원위의 점으로부터 여기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뭐 하시면 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는 순간 그 의리가 최대 되는 거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반지름만큼 딱 더해주는 순간 이 높이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정확하게 쓰면 여긴 이 놈과 완전히 뭐하는 상황이 생겨? 이렇게 접하는 접선인 상황까지 생긴다. 잡으셔도 돼. 그렇지만 우리는 높이만 잘 구하시면 되고 이때 이 점을 문제에서 점 Pn이라고 잡아봐. 라고 준 거죠. 그러므로 우린 이 높이만 잘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높이 어떻게 표현할래? 생각하시면 높이는요. 2,0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된다. 바로 간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 이 정도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루트. 그래서 아까 이렇게 표현한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뿐에 절대값 이놈 자리에 2B 들어가니까 4N 들어가는 거 맞지? 거기에 반지름만큼 더할 건데 반지름 얼마짜리요? 1자리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치? 끝났네. 아까 얘들아 여기는 a, b, n을 뭐라고 잡을 거야? 얘를 밑변으로 잡을 거야. 얘가 밑변. 그리고 얘가 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놈에 대해서 이제 sn을 구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놈의 극한값. 따라서 마무리 계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일단 얘들아 sn 먼저 표현해 볼래? 얘들아 sn 먼저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라고. 그럼 2분의 1. 밑변 하시면 2배의 루트 4인 제곱 더하길 거기에 높이. 얘들아 높이는 여기 자리에 그대로 써주시면 루트. 4인 제곱 더하길 분의 4인. 거기에 1이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전개하기 전에 일단 sn 먼저 표현했어. 그걸 뭐로 나눌 거야? n으로 나눈 놈의 극한값이 필요하대. 그럼 이 정도 느낌이지. n으로 나눴다라는 건 여기 아래 n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나 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면 얘 아래 n 하나 있으면 충분히 수렴하게 만들 수 있겠네. 선생님 여기는 어떻죠? 얘들아 얘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1차고 여기 1차니까 충분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 땡큐네. 바로 기선 마무리하자. 이놈의 극한값은요. 여기 2분의 1. 여기 2. 얘들아 얘 봐.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 거 맞지? 넋검값 사라지면 루트 4인 제곱이 2n이니까 2n을 n으로 나눠주시면 2된다.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넋검값 그럼 2n분의 4n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값이 2 더하기 1 마무리됐다 생각하시면 답이다. 그렇지? 따라서 2하고 2 사라지니까요. 결과적으로 2, 3은 6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객관식 보호를 답은 3번 된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소 구하라고 하는 것만 어렵지 않게 이 정도 잘 구하시면 되고요. 계산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칠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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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